음악 주세요. 발동작과 발동작. 경쾌입니다. 본인이 준비한 개인기인데. 잘 보셔야 됩니다. 주희 씨가 이 동작을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네네네네. 잘하셨습니다. 저분이 의외로 몸이 좋네요. 아이돌은 저렇게 몸을 안 만드는데. 지금 일부러 못 춰요, 춤을. 일부러 못 추는 거예요. 몸 좋고. 20대네요. 운동을 많이 한 건 사실이죠? 운동은 생활 아닌가요? 운동은 생활 아닌가요? 운동을 하게 된 계기가 건강사였던 그 문제라든지. 지금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특별히 이상징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는 거 보니까 SM 출신 같은 거예요. SM 출신이 교과서적이라는 거 평균이 있습니다. SM 출신들은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굉장히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은 아닙니다만. 개성이라든지 이런 걸 존중합니다만. 한 3초 정도 되는 것 같아. 더 올라가네요. 신봉선 씨보다 조금 어린 친구 같아요. 32, 33 정도? 85년생 같은데. 좋습니다. 그러면 개선문. 생활 소리 모사를 개인기로 준비해 오셨는데요. 풍선 부는 소리. 들려주실까요? 풍선 부는 소리. 풍선 부는 소리. 조금 비슷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조금 달랐어요. 이번에는 쌍절곤 돌리기입니다. 개선문님, 쌍절곤 돌려주세요. 한 손으로, 한 손으로. 이거 기본이죠. 중요한 게 이거네, 이거.